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마무리 됨어요 소고건 12만 빠지면 9만이 되겠군요 아이템은 연금사이반지 1% 아님 2%로 되어있고 매일풀 트레저가 요새 이제 120제로 나오고 되게 저렴하더라구요 그리고 벨트 4% 올 때 3% 3% 3% 3% 아 근데 다 색스로 되어있어 힘 39긴 한데 힘 40, 득 40에 9% 레디 공유 증폭자 014 4%에 9% 공유 하프 고영유 5% 흰 코퍼의 공유 증폭자기 우세대프로 황금 여우구슬 데미지 9%였습니다 중간은 증폭핑크빈 모자에 증폭 귀고리 032 힘 16 덱 22호를 핑크빈 슈트 노바다 목장관 강인왕을 그린메다 글트 요렇게 되겠습니다 사냥터는 30부터 40이까지 30부터 40이까지 퀘, 퀘스트 퀘스트 선행 퀘스트 40이 60 여기서 제가 60까지 했구요 요긴 안했어 갱도도 안갔는데 아 지금 이벤트 때문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운얼은 제가 사냥터를 201호 홈 마가티아 카라리 제압은 타나더스 여기서는 바로 시련의 동물로 아 요렇게 했습니다 선행캐나? 다 이해하면 되지 나리도 할만했다 어렵지 않아 빨리 보지 아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링크하고 뮤지엄을 보여주고 너무 무렵고 링크는 기본적인 링크 다 있지요 그렇죠 연예인은 이제 2350호가 되겠습니다 2350호가 되겠습니다 이제 은혈 넣어주고 되겠고 은혈이 크댐이다 보니까 은혈이 크댐이다 보니까 은혈이 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